음악 웹웨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쉽게 키오스크 UI 플랫폼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키오스크 개발 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상과 인력, 전문 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쉽고 일관되게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인 UI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점자 표시, 수어 안내 등에 대한 지침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낮은 자세 모드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불편없이 키오스크에 접근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 지역 발달장애인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주대학교 병원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제주대 병원은 앞으로 진료 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 코디네이터가 진료 예약과 협진 의뢰 등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 강원, 부산 등 9개 시도에 총 12개소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재고를 위해 내년에는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제3기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일상생활 속 기본권 강화와 개별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자립지원, 안전한 생활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울러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지출과 금정관리를 돕는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